오케이 그래서 저기 친구야 좀 비켜줄래? 어 좀 지나가게 오케이 그래서 6번 이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직 못했나요? 맞아요 6번 못했나요? 클래스 카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케이 휴대폰은 되나요? 휴대폰이요? 아직 장손이 와야돼요 언제 오시는데? 휴가가 될 때까지 자 넌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 happy Ar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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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인가? 있다 또는 있다 비동사 비동사 네 번째 얘기합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다섯 번째 아니에요 다섯 번째 아니에요 비동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어? 비동사에는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They are We are Am Is Are 전부다 뭐다? 비동사야 그리고 얘들은 뜻은 전부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뜻 또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I am 이다 이를 갖고 있다고요 Okay U니까 M 도 아니고 Id 도 아니고 R을 쓰고 있다고 네 U가 Okay 그 다음에 U의 뜻은 지우개가 없어 저 위에 한 번 여기 있어 U의 뜻은 Hey 나는 너는? 너는? 당신은? 해피는? 해피, 행복하니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씨죠? 그래서 어떤니?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어떤? Are you happy? 너네 행복하니? 라고 묻는 거죠 저는 좋은 씨 있어요 응? 저 내일은 뭔데요? 내일은 라면 파티에요 Love 그래서 나는 한국어 한국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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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행복하니까 뭐라고 그래? Yes, I am이라고 하는 거니까 Yes, I am happy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선생님이 몇 번 하는지 볼 거야 네 비동사에 대해서는 내가 비동사에 대해서 얘기해줘 비동사는 이다, 있다 있고요 뜻부터 얘기할래?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그리고 그리고 I am M M is R 종류가 세 가지다 M은 누구랑 항상 그렇게 쓰이고 M은 I am Is He is She is It is He is, she is, it is R You are We are They are 너는, 우리는, 그들은 이럴 때 쓴다 됐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오케이 넌 슬픈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Sad의 뜻 그렇죠 그렇죠 슬픈 어떤 시에요? 어떤 시죠? 어떤 시일까? 뭐랑 같이 써서 You are You are sad You are sad 하면 너는 슬프다 입니다 You are sad You are sad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줘 You are sad 무슨 뜻인데 Are you sad 왜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줘 나는 슬프다 You are sad의 뜻이 뭔데 왜 Are you sad 나한테 설명해줘 니가 다 아니까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있잖아 그치? 빨리 설명해줘 응 응 응 설명해줘 빨리 다시 설명하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자꾸 설명할 때 보면 뭐 몸 때리고 이상한데 보고 있고 안 듣고 있어 You are sad 너는 슬프다 라는 뜻이라고 You 너는 Are sad 어떤 시일 앞에 B 동사 했으니까 어떻다고 했으니까 너는 슬프다 라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슬프다가 아니고 너는 슬프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Are you sad? 순서를 바꿔놨다고 You are sad 가 물어보는 느낌 들어 Are you sad 가 물어보는 느낌 들어 Are you sad? 그러니까 Are you sad? 원래는 you are sad 였는데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된 거라고요 다음번에 똑같은 질문 할 테니까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 봅시다 Are you sad? Okay 그래서 슬프니? 라고 물었는데 Yes I am I am sad Yes I am I am sad Yes I am I am I am sa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의 뜻은 나의 말이죠 이상이가 나의 사랑을WAitu 나는 좀 타자 그렇지. I'm not. I'm not scared. OK. 나 시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말을 알게 쓰는 거고요. No, I'm not. I'm not scared.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논란.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Are you? 하니까 너는 어떻니? 라는 말이 되네요. Are you surprised? OK. 아니 난 놀란 게 안 없이.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urprised. 그렇죠. No, I'm not.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OK. No, I'm not. I'm not surprised. 혁은이는 말하기는 되게 잘해. 쓰기만 좀 더 연습하면 되겠다고 늘 얘기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쓰기 연습하고 있죠? 쓰기 연습이요? 쓰기 연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클래식 카드. 클래식 카드 보고 어떻게 알아? 클래식 카드 거기 네가 손을 쓰는 게 있는 것도 아니네. 그래요? 어. 엄마 이거 보면 내가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읽는 거. 너희들 시험 치는 거 보면 알지. 응. 엄마 이거 보고 계시더라. 도원이 지금 시험 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대로야. 선생님. 어? 어떤 거 같아? 그대로. 그대로. 그쵸. 선생님이. 이거 맞아요? 이거 새콤한 맞아요? 이거 새콤한 맞아요? 이거 새콤한 맞아요? 새콤한이나 신이나 뭐 그게 뭐지. 어? 좋아. 좋아. 오케이. 그다음에. 맞죠? 그러니까. 예빈아. 오케이. 그래서 아니 난 놀라지 않았어. 예빈아. 그래서 맞다고요? 그래서 맞다고요?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오케이. 그래서 방어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눈이야. 몇 번이었죠? 오케이. 이런 것도 다 나와있죠? 오케이. 그래서 행복한? 난 정말 행복해요. 난 정말 행복해요.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오케이. 전에 두려운 겁먹은? scared. 오케이. 그녀는 뱀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뱀이다라고 써있어 내 여자친구 화가 났어 내가 또 지각했기때문에 내 여자친구 화가 났어 내가 또 지각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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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여자친구 화가 났어 그 동시에 지각했기 때문에 I was I was I was I was late again Late again Late again 아이고 놀란 서프라이즈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 I am I am I am I am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업 At the news 자 민아 슬픈 Sad 그녀는 매우 슬퍼 보인다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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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So sad She looks so sad hated 7 7분 만에 라치고 내 이거부터 파움 달거야 따라해 7분 Gracias 서ір Kita communs 서비 컨 cetera 펜을 틀어놓고 체크하고 있어